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항상 우리가 핵심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선전이나 선동에 놀아나지 않아야 됩니다 왜 지금 반일해야 하는가? 왜 지금 우리가 일본과 맞서야 되는가? 저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반일 운동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 문제를 일으킨 주인공이 직접 나서서 과거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깨끗이 1965년도 한일협정의 유효성을 기꺼이 지금부터 인정하겠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게 다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이 나라는 반일이 물결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으로 봅니다 반일을 주장하는 그 이면에 무슨 의도와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발언입니다 들어보시죠 좌파정권 전위대들이 왜 광화문에서 반일 촛불을 들기 시작했는지 대다수 국민들은 모른다 왜 지금 반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나 알고 나서자 홍준표 전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왜 대한민국을 반일로 몰고 가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경제보복 버튼은 아베가 눌렀지만 누르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왜 국제적 고립과 혼란으로 몰고 가는지 알 길이 없다 홍준표 대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반일을 외치고 축구 경기가 아닌데도 일본을 이기자고 선동한다 작년에는 평화로 위종한 친북의 한 해였다면 올해는 친일청산을 내세워 반일운동으로 나를 지시해 오고 내년에는 방이비 인상의 부당함을 구실로 반미자주화를 부저 부러지들지도 모른다 나라의 어찌 됐든 말든 거든은 그렇다 주사파 정권의 본질은 친일청산과 반미자주화 우리 민족들이란 것을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산다 홍준표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남긴 메시지들입니다 정치인들은 어뢰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 속에, 글 속에는 시국의 정곡을 짚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선전선동 1부작 근거가 있는가? 오늘 이야기 중에서 선전선동 1부작은 2018년의 종전선언 평화협정책일 주장입니다 두 번째 선전선동 2부작은 반일감증의 조작과 일본과의 관계의 단전 선전선동의 3부작이란 것은 방이부담의 부당함과 반미자주화와 한미동맹의 와해 이 세 가지의 3부작 이렇게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는 평창올림픽 이전부터 평화의 시대가 왔다고 선전과 선동이 물결친 한 해에서 난리법석을 지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들에게 건방이라도 평화가 올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 이벤트 덕분에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힘을 바탕으로 해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책일을 가열차게 추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보시죠 65년 동안 끌어온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책일을 나아가야 됩니다 4월 27일 날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4월 19일 날 가진 국내 언론사 사장단과의 오찬간남에 나온 발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갖고 있다 포명했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이야기했고 국민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와서 보면 다 거짓말이죠 그래서 대변인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고 비판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을 두둔해서 주한미군 철수 등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도 않고 오로지 북한에 대한 적대정체종식과 안전부장을 말할 뿐이다 이걸 4월 19일 날 사장단 오찬 모임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철두철미하게 북한을 대변한 발언이죠 당연히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이 되면은 유엔사나 한미사가 한국당에 무물 이유가 없는 거죠 명분이 그러나 문 대통령은 그걸 다 국민들에게 알릴 땐 가렸죠 그냥 환상만 심어진 겁니다 평화가 오는데 무슨 말이 맞냐 북한 전문가들은 굉장히 우려를 표명했죠 김승환 교수 같은 경우는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분리하는 전략은 대단히 위험하다 북한 핵 동결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은 그에 부합하는 행동계획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1년이 지난 다음에 2019년 7월 27일 날이 66번째는 왔난 정전협정이었습니다 이 날을 맞아서 평화연방시민의 옛날의 평화협정행동연대입니다 대단히 유명한 한국에서는 친북단체입니다 평화협정 촉구 국민 대형진 조직회를 구성해가지고 그때 주장한 내용이 뭔가 하니까 정전협정 당사자 간 정전협정을 공식적으로 종시시킬 종전선언을 하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라 유엔사령부를 해체하라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018년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하고 친북단체 주장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도 합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문제는 남북이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을 통해 이미 합의한 사항이다 미국 또한 6월 10일 북미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했다 이제 이행만 하면 되는 것이다 2019년 7월 21일 날 평화연방시민회의 주장입니다 만일에 미국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끌지 않았으면 국민들이 정신 못 찾는 사이에 그냥 종전협정하고 평화협정으로 갈 뻔했습니다 이처럼 위장평화와 기만평화에 속아서 한국 사회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한 선전선동의 강풍으로 내몰릴 뻔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보니까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북한은 30기 50기 정도의 핵을 갖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탄도미사일을 쏘아대는데 평화가 왔다고 떨어졌으니까 그런 이야기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아무 이야기 안 하는 거죠 맞아 아무 일도 이야기 안 했던 것처럼 질문 두 번째입니다 선전선동 2부작 근거가 있는가? 옳지도 않고 성산도 없고 명분도 없는 경제전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끌고 반일 항일전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조금만 겸손하고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오늘 오후에라도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갖고 어떻게 잘못하면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전쟁으로 국민들을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런 선전선동은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건데 좀 다른 곳에서 뭐가 진행되고 하는 거 아니까 일본과의 관계를 이번에 완전히 그냥 끝장 내버리자 이런 주장이 운동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여당에서 범여권에서 범여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파괴하자 이런 것도 참 우둔한 조치죠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주장이 1965년 체결됐던 한일협정을 이번에 완전히 청산해버리자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다 한일협정을 그래서 청산조직위해를 만들어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왜? 당시에 한일협정이 불평등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냥 한일관계를 재정립하자 재정립하자는 것은 일본과 관계를 끊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8월 4일 논평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가 남긴 상처에 대해 어떤 사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 독재 정권이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기 때문이다 조정식 정책위의 의장은 고위 당정협의회 이외의 브리핑에서 비슷한 주장을 합니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괴한 것이고 외교 안보 영역에서의 협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것이다 이 양반들이 반일을 이용해서 완전히 일본과 결별하고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해체하고 궁극적으로 한미동맹의 와해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죠 선전선동 2부작은 반일감정 조작으로 일본과의 결별을 꾀하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홍의원 주장대로 3부작은 아직 개막이 안 됐지만 방위부담을 이유로 반미자주화와 주한미군철수가 선전선동 3부작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죠 물론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할 수 없습니다 선전선동 3부작 가운데 두 개는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개봉박두 정도다 선전선동 3부작이 목표하는 것은 반일민족주의로 겨누하게 표정한 좌경반민주의를 추구하고 우리민족함께 민족공조의 이름으로 미화된 종북통일운동을 이 사회에 확산시키고 세 번째는 균행외교의 간판 뒤에 숨겨진 대중국 굴종외교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세 가지 선전선동 시다리오는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과 결별하는 술술을 밟기 위한 조치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반일감정조작회의가 대한민국이 진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란 것은 전체주의 체제의 영향력 하에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이 지난 세월 동안 북한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갓건과 같아서 일본을 끊으면 그 다음에 미국은 자동적으로 날아간다 갓건이론을 주장했고 그것이 바로 눈앞에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멀지 않았다고 지금 북한 당국자들은 판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고만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 3부작을 잘 이러면 이해하셔서 시국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주변 사람들을 깨우시는데 힘을 모으셔야 될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